네 오늘 세번째 현장이구요 싱크대 막힘인데 여기가 광관입니다 광관 그 문제의 광관 어 누수될걸 감안하고 뚫려야되는 광관입니다 그나저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안되는 이유 아 내일 낚시간단 말이예요 아 내일 낚시간단 말이예요 아 저번에 낚시 꽝치고 와가지고 분해가지고 잠도 안와 지금 도저히 안되겠다 이거 가서 다시 잡아와야지 그래서 이번에 전문 낚시꾼 선배랑 일정을 잡아가지고 가거든요 아 비가 오나 나 미치겠다 비오면 안돼 비와도 비와도 갈겁니다 비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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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거야 비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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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알들 예 호수를 연장해서 이렇게 쓰고 계신 거 아 그러시겠구나 지금 뭐 이렇게 길게 해놨나 했네요 아 아 아 아 고객님, 이거 호수 언제 빼셨어요? 빼시다가 일단 끊어졌네요, 저 안에 박혀있고 아, 어디가요? 일단 지금 호수 안에 박혀있어서 좀 빼내야 돼요 지금 호수 박혀있잖아요, 이거 원래 꽂아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아마도 그러면 그 전 아마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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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해봅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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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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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. 물 잘 빠지고. 심하게 잘 빠진다. 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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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빠진다. 강관은 녹 솔러지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. 솔러지가 꺼칠꺼칠하니까 거기 유지방이 쌓여가지고 물을 쓸거에요. 가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배관은 나쁘지 않은데 잘나여서 호소하던 수입처를 감사합니다.